데몬 어벤즈 데몬 어벤즈 템 세팅 심볼은 1090까지 올릴 거고요 그럼 5개 하면 되죠 1,2,3,4 하면 될 거 같고 반지 아 회의가 회의 HP자 22성 아 회가의 노로성 맹맹 올스텔 5성 맹맹 올스텔 라이스 올마이티드 성대 2520에 05절 어 이거는 이제 쓰다 버리라니드 분노한 잡고매벨트 16성 무기 직적 한거지요 2초 빼 보고 그리고 부가초 힘 85 방무 공격력 보구 공격력 방무 공격 강력한 루시드까지 아헥 아헥 올스텔 HP 올스텔 올스텔 전직업이 분력 쓸 수 있는 아이템이지 어 그리고 정영의 벤던트 2초 5 05 HP 15% AD 2줄 몽축이 니카엘라의 3항력 4항력 1초 공격력 5 18% 에디 3줄 1초 공격력 5 15% 에디 3줄 아 둘다 3줄 아 그러네 아 그렇구요 2초 5 05 21% 에디 2줄 2초 5 공격력 6 크뎀 크뎀 에디 2줄 싹 유니크 15% 에디 2줄 아헥 아헥 메헥 하트 HP 4% 에디 2줄 1초 1초 루임 포서실드 18% 에디 에피 06% 폴로에츠 웬투스 그리고 06%에 012 자리 데몬앤블렉 아 요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HP가 50만으로 표기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인 체력이 갖다대면은 50만 6725 그리고 사냥할때는 오토스틸 장난기죠 7%짜리 젠팩업 3중 5코어로 해서 엑스큐션 배추수위 데몬스트라이크 문 라이트 실드체이식 이렇게 해서 3중 5코어를 했구요 데몬프렌즈에이하고 쓸심을 마스터 나머지는 이제 나온걸로 해서 투자를 이렇게 이렇게 나머지는 하나씩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냥을 세팅하는 크뎀 데미지 경험치 요렇게만 올렸죠 보스할때는 재설정을 해서 천만원 주고 요니온은 요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링크는 요렇게 이렇게 데미지가 올라가는거 다 집어넣고 크왁 크왁이 좀 부족하니까 크왁 올릴수 있는거 다 집어넣고 요렇게 되어있다고 하면 좀 변할거 같구요 킷세팅 아 킷세팅은 요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예 그 친구가 아 네 요정 또 될거 같습니다 끝